19편 19편은 모든 시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정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편의 시인은 먼저 하늘을 생각합니다. 그 화려한 장관이 어떻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해를 말합니다. 떠오르는 해에서 신랑의 기뻄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해의 열기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그 열기 앞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강렬함이 모든 것을 깨뚫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율법을 소개합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찾아내고 모든 것을 깨뚫는 태양과 같습니다. 해를 피해서 숨으려고 해도 해가 모든 것을 다 찾아내듯이 율법을 피해서 그의 영혼이 숨으려고 하는 곳을 율법도 다 찾아낸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인은 이렇게 완전한 해와 율법과는 달리 자신은 드러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해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의 어뜸입니다. 해는 신방을 나오는 신랑 같고 용사처럼 길을 달리며 좋아하네. 6절입니다. 시인은 창조조와 피조물을 여기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요한 신으로 숭배했던 고대인들의 신화적인 역량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해를 하느님 손의 작품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메소포테미아에서는 태양신을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양을 어윤인하는 시키지만 신격하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뛰어난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하나로서 태양은 매일 아침 어김없이 솟아나서 그 찬란한 아름다움과 힘을 드러내고 어두움과 카오스를 몰아내고 모든 것을 밝힙니다. 해는 어머니가 가지는 생명력의 이미지를 가지는 여성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남성형 용사와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를 신방에 비유한 것은 신랑에 비유한 것은 떠오르는 그 태양의 화사하고 싱그럽고 우아한 모습을 그려줍니다. 해는 신랑과 같은 신선한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신나고 힘차게 길을 달립니다. 이것은 태양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율법을 찬양합니다. 율법이 인간에게 주는 효과는 생기를 돕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에 빛을 주고 영혼이 이어지고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 율법체험은 율법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기쁘고 생기를 돕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시편의 이 율법체험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 체험에 대해서 금이나 순금보다 더 보배롭고 꿀이나 생청보다 더 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어주는 태양과도 같습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비추어 주듯이 율법이 그들의 삶을 비추어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생기를 돕게 하고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심판관과도 같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지만 시인은 종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뜻 안이한 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숨겨진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해 주소서 13절입니다. 시인은 하느님의 용서를 빌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율법에 영광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애통해야 합니다. 시인은 태양을 보고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율법을 보면서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죄에 물들지 않고 결백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뜻 안이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부지중히 지은 죄를 말하며 이것도 또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7절에서 보면 아무것도 그 태양의 열기 앞에 숨을 수 없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비의도적인 실수와 실패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의식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편, 19편은 하느님 안에서 자연과 율법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주를 바라보다가 율법의 완전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임을 느끼게 됩니다.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태양빛의 투명함과 율법의 보배로움과 인간의 결백함이 하느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냅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 나타난 하느님의 개시의 말씀이 없으면 참된 인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열기 앞에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율법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어 줍니다. 그렇지만 창조된 그대로의 순수한 자연이나 율법과는 달리 인간은 하느님의 보호와 영서가 필요합니다.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시여 감사합니다. 수정한 세상을 주의 aboli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